코스피는 31일 외국인이 1주 3,400원 상당 매도에 나섰지만 강세호로 마감했습니다. 금융주 선방에 지수가 힘을 얻었습니다. 반면 코스닥에선 외국인이 2,500원 가량 순매수했습니다. 코스피는 이날 0.04% 오른 2,636.5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은 전일보다 0.96% 상승한 839.98로 마쳤습니다. 외국인은 엿새 채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과 같았고 SK하이닉스는 3.32% 내렸습니다. SK는 11.45% JB금융지준은 9.02% 각각 상승했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